그럼 안녕 변신 therapist 오 바로 이거야 맛있겠는데 오늘은 이걸로 정했다 아 중국집이구나 어서오세요 헬로 맛있는 중국집이에요 어 그래요 메뉴판 좀 볼게요 네 네 저는 짜장면 주세요 짜장면 이거요 네 알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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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 스페이 네 Girl ada 너 다 됐다 우와! 우와! 아하! 음! 바로 이 맛이야! 예스! 손님! 다 됐습니다! 우와! 맛있겠다! 맛있게 드세요! 우와! 너무 맛있어! 너무 맛있어! 아! 사장님 여기 비법이 뭐예요? 비법 좀 알려주세요! 네 손님! 사장님 이거 비법 좀 알려주세요! 비법! 너무 맛있어요! 너무 맛있어요! 비법이요? 안 되는데! 알겠어요! 바로 이거예요! 서프라이즈! 아! 트럼플 오일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? 오! 더 향이 진해졌네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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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- rozp! 으- 음! 고맙습니다.